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의 DLENC가 말레이시아 라텍스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DLENC는 옛날 대림산업이죠. 프로젝트명은 말레이시아 NBL 플랜트 프로젝트입니다. NBL은 나이트릴 부타디언 라텍스의 약자입니다. 발주처는 LG 페트로나스 케미칼 말레이시아입니다. LG 페트로나스 케미칼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LG화학과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케미칼 그룹의 합작 법인입니다. 2021년 3월 25일 DLENC가 1억 3200만불의 EPC로 수주하였습니다. 완공 예정은 2023년 1분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20만턴 규모의 나이트릴 부타디언 라텍스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부타디언을 주원료로 해 합성고무를 생산하는 공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니트릴 장갑의 원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고무장갑은 천연고무로 만든 고무장갑이 있고 석유화학제품인 합성고무로 만든 고무장갑이 있습니다. 천연고무 장갑은 가정용 설거지용으로 사용되는 정도이고 합성고무인 니트릴 장갑은 실험용이나 의사들이 사용하는 질감이 좋은 고급 장갑이죠. 현재는 말레이시아가 세계제일로 니트릴 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의 수요가 늘어난 것처럼 니트릴 장갑의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니트릴 장갑의 수요가 늘어나자 작년 2020년 8월에 한국의 LG화학과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케미칼 그룹이 합작으로 투자하여 나이트릴 부타디언 라텍스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죠. 합의가 이루어진 후 7개월 만에 건설사가 선정되었네요. 한국에서는 금호석유화학, LG화학, SK케미칼이 나이트릴 부타디언 라텍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등은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이번 영상이 말레이시아 나이트릴 부타디언 라텍스 공장이 연산 20만 톤인데 금호석유화학의 생산규모는 연산 65만 톤입니다. 3배나 크지요. 원래 금호석유화학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 타이어용 고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고무장갑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 호재가 생겼죠. 원래는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카페, 식당, 피트니스 센터에도 니트릴 장갑을 사용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면서 마스크처럼 코로나 호재로 나타난 품목입니다. 물론 중국, 대만에서도 줄줄이 나이트릴 부타디언 라텍스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 곧 공급 과잉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여수에 연산 17만 톤 규모의 나이트릴 부타디언 라텍스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수요가 감소될 것을 생각해 말레이시아의 합작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DL-ENC는 옛날 대림산업 시절 1974년부터 말레이시아에 진출했었습니다. 벌써 47년 전이네요. DL-ENC는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울사도 프로젝트를 건설 중에 있지요. 울사도 프로젝트는 저유황의 디젤을 생산한 공장으로 금년 2021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나이트릴 부타디언 라텍스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코알라룸포에서 남동쪽으로 414km 떨어진 푸궁어랑이 건설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